당근 깔, 당근 이러면서 위로 올라가는 거 뭐야? 당근 여기 있는데? 어? 이렇게 당근. 너 모르니까 이쪽으로. 자, 빨리 당근 깔. 당근 이걸로 까라고? 당근 깔는 게 없어. 그럼 이걸로 깔. 하, 진짜, 진짜. 당근 그만 흔들고 있어. 당근 그만까지 당근 깔달라고. 하나만이라도 좀 깔달라고 이거 해야 된단 말이야. 아휴, 지호가 이 등을 몰라 다행이다. 아니, 근데 이거 흙이 없어. 너무 깨끗한데 뭘 하라는 거야? 이거 흙이잖아, 이거. 아니야, 그냥 먹어도 돼. 나 진짜 내가 해봤거든? 진짜로 당근 안 해도 돼. 잠깐만.